내부를 좀 볼게요. 내부는 여기 신모델인 것 같아요. 신모델인 것 같은데 트윈베드 타입으로 뒤에는 설견되어 있네요. 그리고 별도로 샤워보스 반대편은 화장실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그냥 한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는 거죠. 한 공간이. 샤워실, 화장실, 그 다음에 침실까지 해서 하나의 공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되는 거죠. 바깥쪽으로는 주방이에요. 주방되어 있고요. 바로 옆으로는 냉장고. 근데 업다운 배드는 이건 없네요. 업다운 배드는 없고 그냥 벤치 타입의 시트하고 스위블 시트 이렇게 4개로. 그래서 굉장히 넓은 공간이 조금 더 그런 곳에 중점을 둔 모델인 것 같아요. 저 앞쪽은 지금 파노라마 루프 창, 루프 창, 그 다음에 대형 창 같이 해서 거의 파노라마 루프 타입으로 천장은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델 가격은요. 기본 가격이 7만 6천 유로. 이 밑에 옵션들 다 하면 9만 6천 유로까지 판매가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게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신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쪽 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납 공간 엄청나죠. 진짜 수납 공간 하나는 진짜 장난 아니게 크게 나옵니다. 이번 전시회의 특징은 수납 공간인 것 같아요. 밖에서. 그렇죠? 대부분의 아무리 작은 숏바디 캠핑카라도, 모터홈이라도 수납 공간을 엄청나게 크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모델은 지금 보면 인테그라 라인 760 HS 모델이네요. 보시면 이게 200호인데요. 아니, 이거는 피아트인데요. 마찬가지로 껍데기는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원칭. 아, 이건 좀 다른 모델이네요. 다른 구조를 갖고 있어서 맨 앞쪽이 지금 이렇게 업다운 배드를 내려놨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박 기자. 여기 지금 이게 운전석입니다. 지금 이제 업다운 배드를 쭉 해서 내려놓은 상태인데 사용하려면 이렇게 침대를 접고 그 위로 이제 배드를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취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침대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명 충분히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고요. 바로 이제 그 앞, 옆쪽으로는 화장실 부스예요. 아니, 저기 샤워부스고. 샤워부스고 이제 이 앞쪽으로는 이렇게 화장실 공간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닫으면은 이 공간은 이렇게 이제 하나의 또 독립된 별도의 침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구조. 이런 모빌은 이게 컨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후방 쪽으로 이제 보시면 U자 타입의 리빙룸, 거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위에는 전부 다 수납 공간, 수납장 다 지금 되어 있고요. 이게 테이블은 360도가 다 이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동서남북 방향으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주방은 기역자 타입이고요. 상구 이제 가스레인지가 잘 제공되고 있고 투도 타입의 냉장고도 이건 투도 타입이네요. 옆으로 이제 옷장, 옷장 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구성을 완전히 지금 이제 앞뒤가 바뀐, 그죠? 전방과 후방이 바뀐 그런 레이아웃의 평면을 가진 그러한 모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